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온 슬랜더맨 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미엄 챔피엄병 한 박스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백부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X는 얼마나 많이 나올지 한번 궁금하네요. 코일, 주벳, 마폭쥐, 개굴반장, 뮤츠 소울링크 아이템 카드. 와 둘팩부터 EX 나오면 진짜 대박이죠. EX 나와봐. 안농, 알통몬, 껍질몬, 이벨타르, 사나 서포트카드. 아 트레이너 카드, 서포트카드. 자 레어코일, 요가랑, 데로트, 크로벳. 와 레쿠자 EX 나왔습니다. 레쿠자 EX. 세팩부터. 와 레쿠자 EX. 레쿠자 EX가 세팩부터 나오네요. 이런 엄청난 운이. 아이템 카드가 많이 나오는. 토게틱, 아리아도스, 크로벳, 서염레오, 비주기의 계획 서포트카드. 개구마르, 비퀸, 제르네아스, 썬더, 에너지 카드. 자 지금 동생님이, 퐁퐁TV님이 옆에서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왜 이렇게. 페이거, 마자용, 썬더, 데로트, 트레이너스 우편화 아이템 카드 나왔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템 카드가 많이 나오는 건지. 아 진짜 많이 나옵니다. 3팩에 5장, 1박스에서 30팩에 2개. 아 설마. 또 EX 카드가 나올 수 있으렴. 새꿀벌이, 슈프, 오 도치부구, 펑키닌. 우와 2배 꿀 EX 카드 나왔습니다. EX가 2장 나왔네요. 아 지금 많이 남았는데 2장 나왔으면. 아주 좋은거죠. 토게피, 종어, 펑키닌, 물탱크, 사나, 서포트 카드. 야 왜 이렇게 서포트 카드가 많이 나오는거지. 아이템 카드랑. 오 뭔가 같죠. 그런거 같은데. 자 도치마론, 나몽룡, 통구리, 프레포티랑, 비주기의 계획 서포트 카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서포트 카드랑 아이템 카드가 많이 나오는거지. 서포트 카드. 와. 짤릴때는 이거 한팩씩. 규뱃, 알통몬, 개굴반장, 스포사이저, 레드카드, 아이템 카드. 와 아이템 카드가 몇장 나오는건지. 빨리 개봉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프, 고구미, 펑킹인, 메탱크. 우와 메가도 팀붐 EX 나왔습니다. 메가도 팀붐. 와. 드디어 EX 카드가 3장 나왔습니다. 이엑스 카드 3장. 총어, 코일, 메탱크, 아폭시, 고란돈, 소울링크, 아이템 카드 나왔습니다. 아이템 카드가 맨날 나오는거 같은데. 네. 아이템, 오오오오오. 지금 역대급으로는 EX가 3장 나왔습니다. 댓글벌이, 프레피티르, 도취보구, 남웅령, 제인 소프트카드. 와 진짜 소프트카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와 특히 사나랑 비주기의 계획. 핫도그, 은벳, 라이츠, 엔테이, 기본에너지. 5팩 남았네요. 스프, 고르바짜, 나뭇뇨, 스프, 스프레쉬 에너지. 요가랑, 바쪽, 오오, EX가 썬더, 화염레오, 와 기라티나 EX카드 나왔습니다. 와, 프리미엄 챔피언팩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5개? 과연 가나요? 5개가 한꺼번에 까면 되겠죠. 아, 또 한 번. 토개피, 페이검, 레지아이스, 자포쿨, 파이팅 스타디움 카드 나왔습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지금 4팩 남았는데, 와, 브레이크 카드 0장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카드 0장. 자, 군용몬, 라이츄, 엔테이, 동굴 탈출 로프, 아이템 카드 나왔습니다. 와 진짜, 아이템 카드 왜 이렇게 잘 나오냐고. 저도 잘 나옵니다. 어, 안 나옵니다. 1장. 잘, 레오크, 2.2, 이벨타르, 2대요. 와, 메가로 카드 2S 나왔습니다. 와, EX 카드 5장. 와, EX 카드 5장. EX 카드 5장. 꼭꼭, 골뱃, 등대요, 두드런, 배틀 럼플레셔. 자, 마지막 팩입니다. 와, 여기서 EX 카드 나오면 대박이죠. EX 카드 나오면 역대급을 진짜 6개면, 6개 나올 리가 없죠. 자, 눈벳, 남은영, 하엄레오, 껍질몬, 뉴츠 소울님과 아이템 카드 나왔습니다. 와, 그나마, EX 카드가 5장 나왔습니다. 자, 메가 루카리오 EX, 기라티나 EX, 메와돔침공 EX, 두비쿨 EX, 레쿠자 EX, 와, 5장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EX 카드가 5장 나왔습니다. 러프트럭. 자라드스 보니, 그 나오고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제일 멋있는 게, 루카리오 EX겠죠. 주까비, 두 비쿨 뒤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핫삼 EX 나왔습니다. 동생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말라고. 자, 핫삼 EX가 나왔다고 하네요. 핫삼 EX 170, 강철 날개, 질풍, 와, 메가 루카리오 EX. 자, 메가 루카리오 EX를 보여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 루카리오 EX를 보여주면서, 자, 재밌으셨다면, 구독, 추천,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고요. 그럼 이마, 안녕. 우와, 안나와 계속.